We ride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너와 나 우리 Memories 아 앤또! 반칙이 형! 어? 반칙이 형, 반칙! 와, 뭐야? 왜, 왜? 왜? 1대0 1대0, 다시 해야 돼 아니 1대0, 다시 다시 해 반칙이래, 반칙이래. 다시 할까?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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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반칙이라면 다시 할까? 락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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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락키오 오케이 리바 리바, 리바, 리바 나이스, 리바, 우리 꺼 천천히 아래, 우리, 우리, 우리 나가요, 나가요, 나가요 나가야 돼 나가야 돼 안 만졌어, 안 만졌어, 안 만졌어 나 만졌나? 안 만졌어 나 모르겠어 우리 꺼다, 우리 꺼다 패스 플레이, 패스 플레이 막아, 막아줘, 막아줘 진짜 왜 안 막아? 왜 안 해, 왜 안 해? 2반 3점, 3점, 3점 뽑 미, 뽑 미 와, 대박 3점, 3점, 3점 아, 미안 아, 만지기야 아, 만지기야 나이스 폭, 폭 올랐다 하시면 안 되겠는데 이건 우연히 들어갔다 한 번 더 야, 너희 팀 만지기 한다 아, 아니했죠 아, 아니했죠 욕심을 반수 무리했어, 방금, 무리했어 왜, 왜 중간에 이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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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나갔다, 나갔다, 나갔다 그렇지, 여기 온다, 온다, 온다 그렇지 나이스 야, 너 아니, 오늘 다해져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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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뺄지 못하니 날려 날려 날려! 나이스! 벌어 벌어 벌어! 바로! 예이! 예이! 바로! 아 진짜! 아 진짜! 야 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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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야 봄이다 봄 은석이 형 캐리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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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기! 어이구! 어이구! 우리 거! 와! 여보! 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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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우! 아우! 오케이! 나 씨! 괜찮냐? 엔턴! 바로! 바로! 피지컬 라이즈! 갑시다. 피지컬 라이즈! 피지컬 라이즈! 갈게요. 밑에. 피지컬 라이즈! 피지컬 라이즈! 피지컬 라이즈! 나갔다 오세요. 나이스! 나이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만 넣어! 피지컬 라이즈! 슈팅! 침퓨팅! 여기 갈 거 봐, 여기! 오, 웃어! 온다, 온다, 온다! 아! 이물전시! 자 이물전시 오케이! 자 2분 남았다. 그렇지. 우리 거 얼굴. 받아. 그렇지. 여기. 치타 치타 치타. 치타 슛. 돼 돼 돼! 오 은성! 아 은성이 놓쳤어. 은성이 높은 몰랐다. 한 개만 더 한 개만 더 쐈어. 오케이. 오케이! 고! 안 돼! 형 누나 2점슛 넣어라, 2점슛. 아, 여기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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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바로 했어도 됐는데. 막아! 2점슛! 2점슛! 박아, 박아, 박아! 아, 안 돼! 아, 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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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아! 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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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아! 이거 안 닿았어. 안 돼! 2, 2! 이걸 못 만다 해도. 아, 이거. 2분만 더 해주세요. 시험 끌어, 시험 끌어. 윤석이 형. 아, 이거 반칙. 노. 야, 브레이크 진짜 너 브레이크. 이걸 박아, 민희? 안 돼? 안 돼? 아, 우리 바로 넣어도 돼. 아, 여기. 따라가, 따라가! 뒤에, 뒤에. 나가야 돼. 윤석열. 나가야 돼, 나가야 돼, 나가야 돼, 나가야 돼, 나가야 돼, 나가야 돼, 나가야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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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가게 해, 나가게 해, 나가게 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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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지. 윤석열, 윤석열. 스태고 올래? 슛. 아! 아, 까벼. 좋아, 좋아. 아, 진짜 안 들어오네. 아, 한계자. 미안. 디디디. 디디디. 까벼, 까벼, 까벼. 아, 쭈비. 야, 야, 야. 야, 야, 야.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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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내기로 가면 안 되나? 제발. 좋은 승부였다. 와. 와우.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온풀기 게임이었군. 나이스. 머리인가? 야, 이거 뚜껑 열고 먹어야지. 성화가 있는데. 음! 맛있다, 야. 나 흘렸어. 와, 이거 시원하다. 젤리 없었어, 젤리? 나 초콜릿밖에 없어? 아, 에너지만 먹어야겠다. 에너지가 없어. 발에 불 났어, 지금. 부채인가, 부채? 여러분, 깔끔하게 드세요. 다음 종목은 뭔지 알아? 출렁키. 베드민턴, 베드민턴. 베드민턴, 베드민턴. 베드민턴, 베드민턴? 나 운동부인데. 나. 무소석. 무소석? 무소석? 저 밴드북. 얘는 부비부? 난 부비부. 너는 디비디바디디부? 데자부? 희주부? 억지다. 억지, 억지들이. 이렇게 땀 뺄 일이 거의 춤밖에 없었는데. 맞지 않아? 맞아. 간만에 이렇게 체력 빼니까 또 기분이 색다르네. 나 고기 먹어야 되는데. 고기? 절 만져 있고. 제육제 언제까지 했어? 고등학생 때. 제육제 때? 제육제 때. 저는 고등학생 때도 했는데. 전목 뭐가 있었어? 보통 이제. 줄다리기. 응. 반대항전. 줄다리기.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개주라고. 달리기. 달리기. 이런 데서? 아니 아니 운동장에서. 그게 거의 메인 아니에요. 개주가 메인이지. 미국은 그런 시험 같은 거 있는데. 아 셔틀런. 셔틀런. 한국도 있어. 그거 이름 뭐였더라? 무슨 팝? 팝스. 그게 셔틀런이야? 아니 팝스 종목 안에 셔틀런이 있어. 그러면 셔틀런 음악 케이팝 틀어주셨는데. 진짜로? 팝. 맞아요. 팝. 아 진짜요? 우리는 계속 뭔가. 죽음의 셔틀런. 무슨 중 나왔어? V중. 나 지금? 나 지금 쉬는 중. 쉬는 중? 너는 고민 중. 고민 중. 셔틀런은요? 하나. 쳐다보는 중. 그렇게. 너는 무슨 중? 아이고. 복잘 만드는 중. 첫 하루랑 손잡고 나가세요. 진짜 별로다. 이거 엔통 감성이야. 팀 비비리바비리부. 범빈이 무슨 중? 천상 중이에요. 천상 중. 천상 중? 무슨 의미야? 제가 갔을 때 중학교. 아 지금 중학교? 아 확실히 농구가 제일 재밌네. 얘들아. 자 집합. 점심 잘 먹고 왔어? 네. 점심 안 먹었는데. 자 집합. 자 집합. 집합 백 선생. 금물. 자 힙합. 힙합. 힙합 스택. 자 힙합 스택. 다음 스포츠를 소개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줄넘기인데 그냥 줄넘기가 아니라 짝줄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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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명이 돌리면서 두 명이 같이 뛰는 거잖아. 두 명이 같이 뛰는 거잖아. 어떻게 돼요? 하면서 배워야 해. ั่ved? 이건 비비디바비디 보팀인데... 뭐라고? 어쩌면 우리 비비디바비디 보팀이 acrylic이라고 있어요. 아아 확성기신, 확성기신 가만? 바로겠죠? 가위 massa. 손. 들어갈 수 있어? 안 되면 진행 들어가예 fishing for fun. 영성형 회사. 자 풀어 하겠습니다. 아니야 선이예. 네. 한번 돌려봐, 한번. 연습하면 해yas. 삐빠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 대회에 한 번. 뿅 burned 욱深.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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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만 불안하긴 한데? 오케이 뒤에 연습하지 마시고요 자 한다 빻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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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6, 7, 8, 9, 10, 10, 11, 12, 13, 14, 14, 16, 17, 18, 19, 20, 21 아! 20, 20, 21 괜찮아, 두 번 볼 수 있지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어 약간 안쓰는데 계산할 수 있으면 좋다. 우리도 연습할까요? 자 한번 3개만 해보세요, 3개만. 많은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6, 7, 8 끝! 여기까지! 감았다. 그냥 천천히 하면 돼. 5, 6, 7, 8 2, 3, 4, 5, 6, 7, 8 아 나이스! 6개. 아 이거 줄이 너무 길죠? 첫탄을 이겼습니다. 동의 원 Strehan 이제 20 대 6 내가 줄넘기 상인이기 때문에 오!! 덥치다. 그런데 하지만 이건 개인전이 아니니까 그래.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x2 이렇게 잘 붙어있어야 돼요. 시작. 1 2 3 4 5 6 7 8 8 7 8 8 8 9 10 10 10 10 11 11 12 12 12 12 12 13 12 12 13 13 14 14 15 16 16 17 17 18 19 20 20 50 50개, 50개. 좋았어! 50개? 50개 했어. 74개. 야 나랑 100개 할 사람. 멋있다 우리 팀. 깔싸만 해. 이쪽으로 보고 한번 해볼까요? 어때? 이쪽 보고. 아니 아니 아니. 우리 그냥 이렇게 천천히 할래? 오케이. 아니 그러니까 이래서 이렇게 뒤돌고. 자 바로 시작합니다. 야 진짜 똑바로 해. 자 여기 7개부터. 자 준비 시작! 끝! 1, 2, 3, 4, 5, 5, 6, 7, 8, 9, 10, 11, 11, 12, 13, 13, 14, 15, 15, 16, 16, 17, 17, 18, 20, 19, 20, 16, 18. 베이스 잡았다 베이스 잡았다. 쉽. 아 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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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지. 한계가 와요. 나이 смерть. 자 어디까지 갑니까? 자 이제 한 개 왔어요. 와 이렇게 해도 돼? 나는! 아이고! 73! 와 73! 와 70개를 했어? 저희가 그럼 이기고 있죠. 나이스! 한 개! 너랑 나? 너가 돌릴래? 그래. 가자! 하나! 삐인! 아! 어디 갔어! 야야야야 뒤에 뒤에! 걸린다 걸린다! 멀어졌나? 여기가 나올게x2 뭐야? 잘 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 20개 하면 확실히 이기는... 네가 이거 해줘. 걸리길 빌어야겠다. 20개 넘으면 끝난 건가? 응. 가볍게 하자. 우리 시작! 작두! 다운! 원, 투! 끝! 잘 잘해요 잘 잘해! 우리가 이겼다! 뭐야? 우리가 이겼지? 93! 우리에겐 깍두기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깍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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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배드린턴 바로 갑시다. 좋아요. 이기기 위해서 약 세미로 가야겠다. 이게 서구권이시기야. 끝내준다. 갈게요! 11점! 내 기록. 10점 내 기록. 끈적하게, 끈적하게. 나이스! 흰색 팀. 1점. 끈적이 할게. 끈적. 1점. 끈적.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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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끈적. 안 해! 두 번씩. 됐다, 됐어. 아, 나이스. 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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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때문에 안 친 건데. 아, 그래. 소희가 막아줬구만. 소희 좋았어. 약 세리 하지 마시고요. 자. 공격적으로 가. 공격적으로. 나이스! 안 되거든요. 야. 끈적하게. 아, 이거. 너무 끈적해. 뭐야. 아, 너무 끈적하다. 끈적하다, 어떻게 들러붙었지? 갈게요. 고트! 어? 아, 잠깐만. 조절이 잘 안 돼. 끈적하게. 어? 나이스! 돈 점, 돈 점. 돈 점. 아, 제가 얍새비 서브 전문이거든요. 가자, 가자. 레츠 고! 나이스! 원 빈, 원 빈이 형 스케일. 어쩔 수 없었어. 됐. 선수. 좋아, 좋아, 좋아. 아, 여기 빛, 빛에 반사되면서. 하나요. 빛!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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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5. 집중 집중! 아, 저 빛에 반사됐어, 순간. 저 빛 보면. 집중! 좋아, 좋아. 오! 오! 아, 나갔어, 나갔어, 나갔어. 아, 나갔어, 나갔어. 아, 나갔어, 나갔어. 갑시다. 그렇지. 그래. 이거 또, 이거 나눠지. 나갔다, 나갔다, 이건 나갔다. 오케이. 우리 거다. 오케이. 쉿! 열심히 하지, 치어리딩을. 빠빠. 빠라빠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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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원 빈이 형 펌. 아! 오! 불쩍했어. 아! 야! 야! 반칙성. 아, 진짜. 이거 뭐야? 이건 반칙. 이게 기습 공격이에요. 자, 집중해야지, 집중해야지. 집중 안 한 척 하면서 이렇게. 바로, 바로 반응해. 이건, 이건 아니지. 뭐야, 난 받은 건데. 아, 이건 아웃이긴 해. 아웃, 아웃. 좋아, 좋아. 그렇지. 좋아해, 좋아해. 좋아해. 아, 좋아! 아, 이거. 아, 이거. 우리 점수. 어, 10점. 할게요. 아직 안 끝났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거. 승자! 파이팅! 파이팅! 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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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총 스코어 1대0. 자, 다음 선수 입장. 한 번 심판. 나 한 번 뛰어봐. 잠깐 심판을 보고 있을게요. 자, 다음. 규요미. 이게 쌍검장. 아프다, 은석이. 나 할래? 네. 바로 갑시다! 안 끝났어요! 아이고, 승자. 기술대전을 한 줄 몰랐어. 왜? 기술대전 안 통해요. 엽셉이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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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좋아요. 아이고! 아, 미안해. 나이스. 1대1. 끈접하게 치는, 끈접하게. 엣스캡스캡스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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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요. 히히히 히히힛 히히힛 나이스 나이스 그렇지 이건 못 봤죠? 직원 누르기 스킬 잠시만, 채부터 지금 잘못 잡았어 채를 어떻게 잡은 거야? 너 지금 뒤집게 잡았니? 괜찮을 수 있어 그렇지 야 어떡하냐 이거 톡 톡 예스 예스 그럴 수도 있죠 자 지금 전략을 좀 짜보세요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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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오른쪽 그렇지 키로 찍어 누르기 짧게 짧게 토니 돌리 정리 인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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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이었어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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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이 굿 그렇지 이거 뭐야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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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대 6 이거 뒤집을 하는 거 아니야? 자 천천히 천천히 6대 6 거기부터 긴장하지 마시고 좋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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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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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요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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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토니는 서버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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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드럽게 소수하게 아웃 나이스 나이스 뭐해 나이스 점수 올리세요 긴장감 있게 끈적하게 끝내버리십시다 네 좋아이 좋아 좋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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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 아웃 온다 온다 좋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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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친다 고친다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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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 아직 안 끝났어 긴장해야 돼요 긴장해야 돼요 라스트 라스트 아 뉴스 갈지 말지 아 아 아 휴 휴 휴 아이고 완패를 당해버렸군 아니 그럼 내 종목 다 지금 그러니까 세븐 원 투 원 투 피스컬 라이스 한쪽은 물에서 강한 라이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백 팀이 승리하겠습니다 고친다 아이고 많이 어둡네 하지만 우리는 라이즈니까 이 상품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렇죠 절대 나누지 않습니다 예 다음에 더 분갈하시길 바랄게요 다음으로 바랄게요 오 잠깐만 위너스 문화 상품권 위너스 상품권 수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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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열심히 해서 너무 고맙고 우리 팀원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빅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팀 팀 다 팔짱을 끼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뭐 재밌게 놀아주는 거죠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저희는 즐겁게 플레이 하다가 가는 것 같습니다 어때요? 기분이 지금 굉장히 안색이 안 좋은데 네 지금 많이 지쳤어요 이미 포기한지 오래 오래거든요 육상 코트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육상 코트에서 만약에 나중에 달리기 종목이 생긴다 그러면 제가 압살하죠 압살한다 아 압살한다 육상 치타 보여주는 자신감 나이스 됐습니다 육상 치타는 불치였음을 숨기고 있다 다음에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나중에 수영이 나온다면 수영이 있다면 유저히 수영? 저는 상담할 사람이 있나요? 오 없죠? 네 엔턴의 수영 교실 기대하며 확인 5,6,7,8 육상 바이바이